아! 아, 잠깐만 이게 아니네. 으으!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write-in- Then, This is LTV0. 이번에 네, 이번에 할 컨텐츠은 양탈 꼬리잡기. 꼬리잡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저는 LTV0이니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 게임을 같이 하고 분들이에요. 반가워요. 깜짝이야. 자 자기소개 한 번 시켜보자 다음 쓰임 라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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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잖아 라토스 라토스 부르면서 어딜 바라보는거야 음 라토스 잠수잼 어 난 방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내가 누구냐 바로 닉돈이다 가 아 존나 배부르다 어 그래 자기들 끝났고 와 닉네임이 천인식이네 닉네임이 안녕하세요 양털 양털 하늘색까지 씨바 뺏겼어요 씨바 범고래 여의안입니다 씨바 검색됐네 파란색이지만 보라색인 라라입니다 야 야 나 양털 두 번 뺏겼어 아 닉네임이 딱 봐도 보라색인데 난세 내 주색까지 뺏겼다고 주색깐 나도 주색깐 뺏겼다고 자 말해봐 저기요 이분도 잠수인듯 안녕하세요 여의안한테서 양털을 뺏은 오랑캐라고 합니다 저 여자에요 오토스 오케이 오토스? 라토스 안녕하세요 4cm밖에 안되는 라임입니다 자 라임아 말해봐 내가 어디갔어? 내 이름은 라임 호자지 으흠 내가 돌아왔어 사실 0.4cm지 저 주등 아야 오케이 오케이 침착해 라임이에요 시작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뽑아야지 내가 맨뒤에 내가 맨뒤에 누나 누나는 들어가서 보고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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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상쿨방지를 위해서 봤어? 어 봤어 오케이 나한테 얘기하는줄 알았네 흠흠 방송 화면 접어놨죠 잘했지 잘했죠 먹은거는 부시겠습니다 어허 힘 졸라쓰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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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라임아 아 나 너 뒷덜미가 참 맛있게 생겼구나 잠깐만 누나 왜요 왜요 나 돌봄 3개 있어 가자 라임아 들어와 다음 라임아 왜 너 뒷덜미가 참 아름답게 생겼구나 허 아 무슨 소리야 한번 핥아봐도 되냐 뭐야 뭐 타고 있어 한번 핥아봐도 되냐 어디꺼 먹었어 라임아 아니 라라 일로와봐 얘 진짜 뒷덜미 겁나 상큼하게 생긴 어 나왔다 들어가야지 짠 어휴 깜짝 놀라 라임아 앞에 좀 설게 조금만 봤지 끝까지 그라임아 앞에 좀 설게 어 템이 많네 어 이번엔 템이 많아 잠깐만 뒤로가 있어 잠깐만 깨고 아 어 이거 여기다 놓고 어 이거 여기다 놓고 됐어 가야지 으악 이게 쟤 아 쟤 쟤 아 한번 있네요 한번 이아나 잠시만 이아나 응? 자 뭐야 이거 저기야 뭐야 저 판더블 뭐야 비행기 뭐야 이거? 나가시면 됩니다 얏 얏 얏 역시 안되는데 다음 아잇 잠시만 저기요? 뽑았어요? 한 번 온 지 10분 됐대 저기요? 저기요 이거부터 뽑는게 아닌가? 자 판다야 오피 줄테니까 너 저희 이누나랑 저희 사회자점에 개미집어? 나와도 돼 아 승기고만 승기용이네 어? 아예 나가 나가래 홀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전멸 전멸 수준이네? 이거 순보야 순보 내가 하기론 이거 비행기 순보 오 이렇게 할 수 있네 이거 비행기 다시 안되는걸라 그랬거든 여기 일회용이야 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라야 일회용이래 일회용이래 뽑아 이행기 일회용이래 저기요 리셋 좀 해주실래요? 리셋 안돼요 뽑아 나 사회자야 아 야 복수하는 방법이야 예모망이 가능할뿐 아 아 제발 제발 여무 금지고 승리가 없네 여무 어차피 못하고 여무 여무 신고씨 아 나가면 돼 야 리셋 좀 해줘 야 판다야 응? 이것 좀 200으로 채워줘 나도요 뭘 채워달라고? 이거 이거 아니아니 어디가 어디있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거 200으로 좀 채워줘 어디? 이거 못벌이야 이거 비행기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야 야 상자 소환해봐 나 버려주거든? 나 그냥 못벌여 어 상자 소환해보라고 어 진짜 나 못벌이네 어땠다 야 근데 왜 꺼내? 나 이거 188이야 나 이거 170임 어 님들이 사용하고 놀았잖아 누가 놀래? 아니 이거 어떤건지 궁금한거 뿐임 맞어 이거 비행기는 내가 다시 줘도 플럭땡일거라 소용없을건데 크흑 크흑 백당 어 잠깐만 나도 하나 뭐 뭐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거지 뭐 잠깐만 상자가 안들어가져 어 멈춘건가 이상하지 리로드 쳤으니까 아 리로드 쳤어요? 어 갑자기 리로드는 왜 아니 플로그린이 이상해서 아니 엘드림하고 멈췄짱 닉던 코어 프로젝트 어 아 아 뭐야 이거 어 어 살아있네 야 왜 죽여 플레어 모델이 아니 플레어 모델이라 모랜이다 지금 그 그 뭐지 플레어 원격 조정이 안돼 아우 비행기 나 못탔어 아 비행기 채워줘 비행기 어 극혐이다 나 양털 건 사람 없지 응 아우 비행기 채워줘 무슨 양털 저 봤어요 나 나 죽었어 저 봤어요 나 뭐 저 방송하면서 나왔어요 어 초랭이요 먹었어 어 봤대 다시 뽑아야될거 같애 아 근데 누가 죽 왜 죽은거야 이하니 몰라 갑자기 혼자 다시 뽑아야된다고 아니 리로드 치고 로딩 끝나자마자 뒤졌어 그니까 누가 죽였겠지 벽에 끼었대 아 그래 양은 양털 위에 서있었는데 벽에 끼었대 흠흠 양털 다 줬다 양털 자 양털 다시 줘야돼 야 야 쟤 총 좀 줘 누가 양털 양털 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털 뽑아야될거 아냐 양털 다 넣어줬어 양털 뽑아야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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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행기는 야 니 확인한게 아니고 개리도 놀았잖아 아니 이하늘 하나 채워줘 나 왜 안채워줘 너 몇인데 난 죽었잖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파킹 시계리 자 다시 죽었다 태어나는게 어때 자 얘들아 그냥 빨리빨리 뽑는다 아 이삼 이거 약파네 아 닉똔아 나있는데 뭐고 난 몰랐음 야 야 야 너 빨리 주워먹고 와 참 일이 많네요 에헤헤헤 이히 보메안돼 보메안돼 알아 이히 나가 오케이 아 깜짝이야 이씨 아 아 밀지마 너 왜 밀어 너 옆으로 해야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야지 야 요리 아 깜짝이야 그래 그렇게 야이씨 안에서 폭력사건 일어난거 같애 응 되게 주통수 단무지 같애 단무지잖아 어 어 라임이가 랑켓 품었어 랑켓 다시 다른사람 안녕 엄마 안녕 다살아쌤 빨리 아씨랑 다살아야될 듯 다했어? 응 나 뽑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됐어요 됐어요 뽑아 뽑았어 아니야 색 보여주고 빨리 아 나라가 되게 뭔가 연습이 많이 필요한 애 같애 어 오케이 알았어 루인 인우언니가 루인 양털 알지 어 루인 양털 버려 왜? 못 봤지? 갈게 응? 왜? 혹시 모를 방클 봤거든 아이씨 아냐 버려 나 겁나 괜찮으니까 나한테 아니야 내가 뿌시어질거 같애 아 이러나 이거 사용이구나 나 아프진 않는데 뜨거워 이러나 이러나 이거 사용이구나 아프진 않는데 뜨거워 이러라고 가서 선거탄도 나눠야되나? 버리고 와 응 됐다 엄마가 엄마가 가서 루인꺼 먹어줘 뭘 뭘 뭘 먹었길래 그래 아니 양털 방풀 방풀 대비해가지고 짝권? 설치해봐 설치해봐 흑혐 아저씨 설치하라고 구기방클 임키 있어 뭐야 아이사 구기방클 쓰레기 뭐야? 응 나 갑옷 잘 입었니? 어 응 아이 왜 좋아요 하시죠 이제 죽어 누가 저기 없냐 괜찮아 우리 가끔 오류 나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면 빠개질 때 있어 1.5.2가 원래 그래 랑켈 뽑았나 랑켈 뽑 성과탄 썼니? 알았으면 왜 했어 성과탄 썼어? 아 봐야될 썼는데 아 이상하시죠 되게 라라는 뭔가 많은 걸 알면 많은 걸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같아 그래서 많은 걸 알라고 노력하고 다시 새로 끼는 거 같아 야 오늘 내가 이번에 나무를 안 쪘거든 어 나무가 없네 나무 부셔서 짐 만들어서 알아서 캐쳐 사용해 그냥 내가 죽을게 기다려 내가 뭐 너 나무로 짐 만들었잖아 문제 아 그거는 그거 그런 용도 아니었어 펑커냐? 펑커냐 펑커 만들라는 거 아니었어 아 아 그래? 그럼 뭐였어? 타고 올라가라고 아 타고 올라가는 거였어? 됐어 다 뽑았지? 응 다 뽑았지? 다 뽑았지? 응 다 뽑았지? 자 자 여러분들 설명할게요 이제 지금 딱 아웃이 아웃이니까 아웃이 감자튀김먹어 자 아웃시에서 딱 시작한다고 쳐서 5분 뒤에 킬타임 아웃시 5분에 킬타임 그리고 아웃시 10분에 그리고 전화박스가 설치가 되고 그 뒤 아웃시 10분을 기준으로 아웃 계속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박스가 10분마다 설치될 거야 오케이? 네 전화박스는 네 아니면 다 답할 수 있고 라임이 있는 옷을 벗고 있어 오케이 아가치 케이 명예야 오케이 읽기만 해봐 그럼 스샷 찍어가지고 내가 네 도배할거에요 잠깐만 이 녹합은 삭제 안 돼요? 스샷 명예를 중요시 해야지 아 띠바 오케이 그럼 모두 바이 바이 참 탬들이 많은데요 이번 건축은 건축 다 알고 저격증도 하실 테고 비행기 는 이런 용도에요 그냥 이런 용도로 날아다니는건데 스샷 일회용이라 많이 쓰면 안되고 흠 어떠팔 한번 가야될까 삼각탄 같은 경우는 뿌리면 주변사람들이 모두 실명이 걸려요 저까지 걸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자 내가 무슨 색깔이었지 스샷 내가 뭔 색깔이었지 내가 해놓고선 내가 까먹네 내가 해놓고선 내가 까먹네 야 내가 뭔 색깔이었지 이거 어떻게 되겠지 윗차 오 참 편하게 오 어 실험이 없겠는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싹 한 번 누르면 세 번이 발사되는구나 근데 옷 입었죠 가는 착지까지 제가 주황색이었으니까 잡야될텐데 노란색 빨간색을 조심해서 노란색을 잡야됩니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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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얏 얏 얏 얏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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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일단 물 좀 살치 anu 야 얘 이마 아싸 주소님 무시하면 안돼요. 주소님 열혈이에요. KTR 까지는 3번 남았고요. 저는 빨간색을 조정하면서 노란색을 잘못됩니다. 노란색이 어디 있었려나 내가 기억하기엔 먼저 여행을 물을 그리기 크리스 그리기 그리기 따라따 따라따라라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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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그리기 그리고... 이게 맛있어구나 여보수 예예 옷은 먹고 있수? 예예 님들 나무 안줬다고 지금 나 캐고 다니고 있는데 그니까 지금 대저택에서 다들 캐고 다니고 있는거야 나도 지금 대저택에 위에 나무 있잖아 거거 캐고 있어 어 나도 지금 캐고 있어 뭐야 대저택 위.. 아 그 마인고에서? 어 대저택에서 아 깜짝이야 사람들이 다 캐고 있길래 1분 남았는데 길타임? 응 자 우리 화끈한 남자아이가 아니네 아니네 파일 아 색깔 응? 색깔 너가 좀 말해봐 말해봐 진짜 진짜로? 응 진짜로 진짜 어 나 말해주면 형 알려줄거야? 어 진짜 오늘만큼 팀이 되는거야? 어 진짜? 어 그래 나 주황색 누가 날 저격했는데? 나 파란색 진짜 파란색? 응 응 오케이 우리 계약은 이제 성립이야 내가 노란색을 죽이면은 응 형은 이제 무적이야 노란색을 빨리 알아야돼 그러면 아니지 뭐 개소리야 왜? 초록색을 잡아야지 아 초록색도 이제 아 나 순간 빠간줄 순간 빠가라니 지금도 빠간대 아 개나봐 킬타임이다 킬타임인가 말 안해주시네요 킬타임 흐하하 아 그러네 자 그러면 노란색 초록색만 죽이면 형은 무적인거야? 응 응 그럼 이 그 두개만 알자 그러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두개만 알아보자 오케이 이따와 아 오케이 응 내가 주황색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예 예 가게 노신 노신술 아 어 뭐야 뭔데 내 눈 내 귀 내 눈 아 귀쳐 자 뭔색이야 내가요 뭔색이냐면요 회색 왜 들고있어 예 회색 왜 들고있어 니가 줬잖아요 아 내가 준거야 그럼 나줘 내꺼야 왜 안줄거야 줄수도있지 니가 물 가져갔잖아 아 안가져갔어 왜 니가 어색해 먹었잖아 어허허허 그게 맞는다 야 이거 왜이래 왜그냐 뭔데 나무에 실을 말려놓고있어 저 뭐야 저기 여기 양동이 떠다니거든요 있어 아 양동이 두개 맞어 흐허허 빨리 말해봐 뭐가 응 나 무슨색이냐고 어 내가 무슨색이냐면은 응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아니라는거군 좋아 흐흐흐흐흐흐흐 좋아좋아 뭐 그럴 수도있지 뭐 빨 너는 무슨색인데 너 너 파란색 너 파란색이라고 너 파란색이라고 응 니가 왜 저기 위에 계시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재미없어 진심인데 너 감 떨어졌지 너 어? 너 감 떨어졌지 이게 내 감이거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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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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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chaîne inviting Dragion kinds Sam 쟤 띠히리 띠히리 여보세요 띠히리 띠리 띠리 여보세요 전화 맞았습니다 왜요? 네? 왜 초반부터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맞.. 맞았다메요 아니 방석 소리 켜놓고 있어요? 아니? 니가.. 니가 방금 얘기했잖아! 맞다니? 맞다고.. 맞았다고.. 전화받았습니다..라 했는데.. 아.. 전화받았습니다..라 했어? 응 아 난 또.. 맞았다길래.. 존나 쳐 맞았습니다..라는 줄.. 전화받았습니다..이랬는데? 아 존나 쳐 맞았습니다..이란 줄.. 오 나 수가 소름.. 아 맞았어? 내일 맞았어? 아니..아니아니..내일 맞은게 아니라.. 어..아님.. 나 방송 소리도 꺼놓고 화면도 접어놨는데? 나 솔직히 말하면 그 양털 니가 버리래서 그.. 가로등.. 방석 부시고 거기다 내 양털 설치하다가 누나한테 한대 맞고.. 누나 부숴었어.. 아 그래.. 무슨 색인데? 저가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요? 어디서 개구라랄까? 내가 파란색인데.. 어..진짜? 와..저분..최소..영상좋고 나뉘신.. 무슨 색인데? 잠들어라.. 푸슈.. 야앙.. 주황색이..아니다.. 어..주황색이 아니다.. 오..알고있어? 어.. 무슨 소린지.. 어 라임아.. 내가 첫 공유 색을..와.. 쟤..쟤 그랬지..야 라임.. 어? 자..내..내..내..내..내가 추리한 바로는 라임..닉뚱이가 물어봤을 것이요 라임이한테 무슨 색이야..그러면 라임이가 난 주황색이야 이랬을 것이요 그러면 라임..닉뚱이가 아 그럼 넌 주황색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들어온 것이요 음..아..주황색이 아니다? 응.. 근데 어떡하지 진짜 주황색인걸? 보여줘 왜 보여줘야돼? 아니 말아 안믿어? 응.. 어..믿지마 니가 거짓말하면 톤이 이상임마 톤이 이상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 이거 정상적인데? 톤이 이상해 나 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거 말하는게 톤이 이상해? 많이 당황하셨어요 라임이 나..나 톤 정상적인데 지극히 정상인데 라임이 지극히 이상함 라임이 거의 지극히 정상인데 어? 많이 당황하셔서요 너 무슨 색이냐고 너 중앙색 아닌 것 같애 누가 봐도 내가... 아니 이분들 안 믿네? 너 못 믿겠어 못 믿는데 너 얼굴 거짓말 잘하 내가 거짓말 잘한다니 거짓말 못해 순수해 그치그치 거짓말하면 막 손 떨려 라인이 떨리고 있어요 루인이 파란색이라 그랬거든? 루인도 아닐 것 같아 루인도 아니야 난 중앙색은 맞아 말해야요 라인 아까치게 명예를 걸고 방송 끝나고 이야기하자 아 형 미안해 약간 치토스 걸었음 나 방송 끝나고 왠지 구타각이여서 아니 거짓말 안치 다시 한번 말해봐요 라인이 파란초로 부주황색이예요? 아니요 아니 말해봐요 주황색이예요 아니에요 주황색 아니죠 네 라토스 큰일났어요 라토스 어 그러면 루인형이랑 닉둔형 다 주황색 아니란거네 오케이 쟤 또 어디서 뭐래? 뭐라고? 어떻게 그런 결론이야? 아니 생각을 해보셈 너 같으면은 니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내가 그 색깔인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들키잖아 바보야 아니 안 믿겠지 그치 안 믿겠지 왜 믿어야 돼 왜 믿지 아무튼 나면 흰 주황색이 아니야 오케이 둘 다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빠이빠이 오케이 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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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들어 어? 들어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나 눈이 아파 아무것도 안보여 어 보인다 너밖에 안보여 아 나 나 심쿵 당할 것 같애 엘레강스 하네요 미안해요 자 룬님 모두 할게 외쳐 추척 아 진짜 형 팀 대자 나 진짜 색 말할게 뭐 아 형도 진짜 색 말해주면 안돼? 어 진짜 색 이리로와봐 아 우리 진짜 공유하자 야 이리로와라고 응 근데 내가 말할게 있어 뭔데 내가 지금 내 양태 색이 없거든 왜 그거 방풀한다고 이하니가 버리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 왜 여기도 지하철 어디 있냐? 지하철 이거 막힌거야? 막힌 버전이야 아 그래? 어 뚫면 나와 어 뚫면 나와 흐흐흐흫 뭐야 여기 흐흐흐흫 오 오 갈 수는 있어 오케이 오 아 형 여긴 너무 어두워 얘기를 하자 아 여기 안 보여 누우면 여기 여기 적당하다 야 이야기를 하자 어 뭔색이야 아 진짜 형 보여주자 진짜로 솔직히 말게 팀 어? 양태를 숨기래 버리래 밖에 나가서 어 저기 멀리 있는 가로동 있지 어허 그거 나 부수 그걸로 딱 붙여 딱 붙여놨는데 누나가 왜 여기다 붙이지마서 부셨어 자 나 이기부터 보여주마 흐허 빨리 보여줘 아 일단 지급해달라 해 나 여기 보고 있을테니까 아 보여줘 그때까지 나 왜 누비를 해 봐봐 내가 내가 진짜 뭐 어 내 루토스 걸고 말게 너도 라토스 걸고 말해 형 루토스였어 알았어 아니 루바론이라고 아니 루바론 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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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루론이 욕하지 말고 빨리 라토스 주제에 아 진짜로 형 뭔색이야 형이 일단 말하면 나 진짜 보여줄게 아니 루론이 루론이가 지금 빨리 울부짖고 있잖아 빨리 말하면 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봐 흐흐 흐흐 형 색깔 말하면 야 이거 퀴툭 5반이야 어? 나 진짜 색깔 말하면은 나 9번의 색깔 있거든 나 진짜 9번 누를게 진짜로 나 믿어 안 믿어 나 지금부터 빨리 보여줘 아 빨리 자 믿음은 어 먼저 권유한 쪽에 먼저 믿음을 줘야 돼 내가 권유 안 했는데 형이 먼저 권유했잖아 네가 내가 언제 몰라 몰라? 응 몰라? 네가 여기 여기부터 뭐라 했어? 형 진짜로 우리 색 보여주자 서로 믿고 이랬잖아 권유했잖아 아니 나 진짜 좀 보여주면 안 돼? 아니 지금 내가 가진 블럭이란 이거밖에 없어 빨간색인데 형? 아냐 아냐 빨간색 아니야 뭐야 빨리 말해 이거 이눈 이눈 누나라는 뜻이야 이거 아 저기로 가래 책 준다고 줬어? 이눈아 왜 설치해도 주지? 귀찮게 됐어 라인 오케이 어딨어? 아 여기 형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나 형 일단 형부터 아니 나 도망칠 데 없어 나 진짜 도망칠 데 없어 그니까 나도 위험해 도망칠 데가 아 형 아 진짜 형도 더 보여주면 아니 보여줘 빨리 보여줘 아허 이 사람 거래 참 이상하게 하시네 아니 님이 뭐 거래를 시작했잖아요 빨리 보여줘 봐 어 파괴 헐 파이 아 형 아니 도둑이 제발 버린다고 나 미련이 남아 빨리 빨리 보여줘 그냥 팀 되자 그니까 팀 되자고 그냥 보여줘 봐 팀 좀 되자 팀 좀 되겠어 팀 좀 되겠어 제발 팀 좀 되자 어 팀 뒤에 뭘 아니 형 아니 형 닌자들이요 형 안 되겠어 나와 닌자들이요 형 딴 데 딴 데 어 어 어 아니 비행기 있잖아 아니 비행기 있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왜 들어갔어? 들어간거야? 무슨 어디? 맨이야 형? 몰라 시즈분이 안 이랬는데 그니까 안 아이 진짜 겁나 애매하게 주네 안에 없는데? 혹시 여기 다 수색증인데? 수사진행이야 수사진행이야 안 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안이잖아 그니까 여기 안 여기 안? 여기 안? 여기 안 아 뭐야 나 방금 그 닌자들이 좀 강렬해가지고 모르겠거든 나도 어허 어허 어이구야 어 어 여기? 누우 아닌데?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허헤헤 어 됐다 아허허허 나 통화 끊게 어 알려줘 어 아 아 아 이따 품행재도 저거세요? 성과탄이 왜 두개가 있어? 네 성과탄 두개요 아이고 뭐 질문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내가 충분한 딱 하나니까 네 라임이가 주어 라임이가 빨간색이 맞습니까? 아니요 잘했어 이거 선물이지? 고마워 어? 가져갔어? 어 진짜 선물이야? 누나 문 열어봐 왜 선물 빠이 이씨 어허 너 무한이시지? 이거 진짜 올려놔야겠다 뭐래 뭐래? 뭐래 뭐래? 빨리 말을 해 어 형 어디야? 나 올라가 있었지 바꼈더라 전화박스가 왜 뭐래? 어 성과탄 두개 주는거 웃기지 말고 진짜야 두개 줘가지고 하나 있지 질문은? 그래서 체계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누나가 빠이 이러길래 나도 선물이라면서 손과탄 하나 더 줬는데 누나가 진짜 욕했어 가자 아니 지금 아 보여주자 서로 보여주자 진짜로? 서로 보여주자 알았어 아니 랑캐 형이 형 따라가는데? 아닌데? 아냐 아냐 맞아 맞아 우리 주변 돌고 있어 일단 일단 모른 어 뭐야 나무를 버렸어 그 다음 학교 그곳으로 가자 아 또 지하? 어 최소 학교 상근 닌자들이 그 출동했던 누구 하하하하 와 나 그 닌자들 보고 진짜 세명인데 또 뭉쳐다닌다 뒤에 따라오나? 따라오는데? 또 세명인데? 아 쓰바 성강 성강 뿌린거 이거 은근 빨리 끝나 오지마 야 저기 숨자 시프트 빨리 빨리 저기 숨자 야 일로와 시프트 시프트 하면 안 보여 에일로 이리로 이리로 일단 여 밑으로 숨어 오는데? 이 숨어 빨리 안 돼 했어 빨리 안 돼 어떻게 막자 막자 아냐 막으면 티나 봤어 아니 가 가 가 형 여기를 막고 그냥 여기 촛불 달라고 할까? 살지 않네? 일단 막자 가 아무것도 안 보여 아 형 그냥 여기에서 보여주자 보이지? 보이지?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믿어야 돼 서로야 아 형 주황색이잖아 이 빨리 주황색이잖아 형 아 내가 주황색이라고? 어 그니까 너 빨리 뭔색이야 아 빨리 아 주황색 맞아 빨리 웃기지마 진짜 나 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아니 정신이 일단 일단 탈출 탈출 다시 탈출 아니 이하니 뭐 저기요 예 님들 뭐 하세요 서로 놀라고 하잖아요 뭘 놀아요 아니 님들 왜 깨어요 에? 예 와 이분 같이 좀 놀아봅시다 야 이분 최소 토둔 뭐해 둘이서 이야기 좀 할라고 이야기 좀 무슨 둘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고 나도 태워줘 왜 나 왕따 시켜? 아니 많은게 아니라 어 왜 나 꼭 가라그래? 많은게 아니라 하기도 전에 님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옆에서 나타나고 막 땅을 뚫고 떨어져 아니야 라라도 라라도 그니까 라라도 나한테 통화하고 자 이하나 이따 봐 아 근데 왜 랑키오빠 죽었어? 응? 랑키오빠 죽었어? 웬 단체 통화야? 어쩌다 그렇게 돼 아 닌자들이요 저 새끼들 으흐흐흐흐흫 아니 루이님 무슨색이냐고요 여기요 여부 왜 써요 내 모습 안돼? 아 미안 루이님 무슨색이냐구요 아니 뭐 차라리 저기도 공표를 하라 해요 써머말로 어 루이님 무슨색이냐고요 형 형 대저택 대저택으로 가자 일단 일단 좀 좀 튀자 형 형 그쪽으로 가. 나 반대로 대저택으로 갈게.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양토를 아 왜 왜 양토를 버려. 새꽁이 할 건데 버리지마. 새꽁이 한다고. 아래야? 어. 형 나랑 공유 안 했잖아. 근데 닉돈 형이 여기 있는데? 쌍둥이 빌딩으로 갈래? 그래. 그래. 오른쪽 왼쪽. 그 벽돌 있는데 아니면 석재의 벽돌? 좌불. 아니. 아니. 석재 벽돌. 여기 여기 여기. 석재 석재? 아니 여기. 아 형 여긴 너무 잘 보이는데? 아냐 아냐. 하나. 빨리 이렇게 하나. 둘. 빨리. 빨리 하자고 라임 빨리 끝내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형. 진짜. 자. 안 보여주면 어. 내 룰루온과 너의 라토스를 버리는가. 웃기? 아니 형. 일단 형부터. 자 내가 좀. 내가 좀 피해가 큰데. 아니. 니부터 보여줘. 아 진짜. 아 형. 아니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나 둘 셋. 아 알았어. 진짜 보여줬네. 알았어. 나 이거야. 보라색? 어. 보라색. 어. 겁나 머네. 아니야. 빨간색 죽이면 형이야. 나 주황색 모르는 룩이 주황이라 썼어. 오케이. 주황색 루인. 어? 어. 나 보라색이야. 아 형 진짜 이거 말하지 말기. 우리들만의 비밀? 형? 그래? 진짜지?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라고요. 아니.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룩? 어. 우리. 우리 말하지 말자. 응? 그래. 그래. 알았어. 빠이. 왜 빠이야. 왜 빠이지? 내가 그렇게 싫은가? 자.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럼 보라색, 빨간색은 누구일까? 내가 잡아야 되는 말 줄은 노란색은 누구일까? 이하니까? 아니야. 두먹고 있지. svp을 여보세요? 안녕. 안녕. passep. 으urg. 저..저..전화버스면 뭐야? 전화..어? 나도 전화버스 Merci possaver. 내가 전우가 성격을 알거든? 응 병원일 것 같은데? 병원? 응 병원? 병원? 나 뭔 색깔이야? 병원? 내가 아까 무슨 색인지 말해줬잖아요 뭔데요? 당기기 여성실증이세요? 시청자들한테 물어봐 다 할걸? 어? 기억 안나세요? 죽순이 많은 곳?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죽순이 많은 곳 하면 한 군데밖에 없죠 아 맞아 응? 근데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 뭘로 그거 하는거 여기밖에 없지 죽순이 많은 곳이라 하면 전망자밖에 없지 아 맞아 전망대구나 어? 어 나 스폰지 잊어버렸어 너 저만에 가고 있어? 어 가고 있어 만나겠네? 전망대가 어딨지? 아 저기있다 아 저기있다 왜있니? 예 무슨 색이에요? 나 도와줄 수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색깔인데요? 저요? 저 파란색이라니깐요? 파란색이요? 네 전 정말 결백 전 정말 결백하니까 님 내 색깔 좀 팔아먹고 다니지 마세요 자 뭔 색깔이라고? 아 파란색이라니깐 파란색이요? 응 내 색깔 좀 팔아먹고 다니지 마 사람들한테 파란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믿지를 않아 그렇군요 어 어 전화버스 내가 찾아있네 바이바이 빠이바이 아아 아니님 아 나 전화버스 통화 좀 하자 아 무슨 색깔이냐고 뒷송활로 하면 되잖아 아 이거 끝나고 내가 연락줄게 알았어 네 제 선물 잘 받았어요? 네 개념 새끼야 양털 주세요 양털이요? 양털 주세요 님 불안해 아니 저거 가로등에 부실려 했는데 네 네 제가 물어보실 거는 음 음 태양이 잘 아름답죠 태양이 잘 아름답죠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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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으하하하 저기 왠지 어 이거 비록 오인인 것 같고 비록 오인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하시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달라고 했던 이유예요 멍청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 그래 여의하는 파란색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친 맞아 거짓말 안쳐 어 그리고 나 부탁할까 했어 뭐요 지뢰 지뢰 조심해 어? 지뢰 왜요 말해요 이거 지뢰 두 개 줄 테니까 나 비행기 좀 줘 그거는 판나바라한테 부탁하셔야 되는데 탐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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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바라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왜 나 이거 지뢰 두 개 너한테 줄 테니까 어 잠시만 잠시만 누나가 내려놨어 저기요? 두 개를 못 줄 것 같은데 야 이거 하 하나만 줘 이거 어떻게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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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밟아 내가 밟으라고? 이거 폭발 방지 있어? 어 안 터져 주면 안 터질 거야 안 터지잖아 때려봐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고 라임이 오다 라임이 안 들어줘 들어줘 라임이 놀랬다 들어와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미 버리는 거야 비행기 하나 줘요 여기 내 비행기 다 쓴 거랑 지뢰 하나 저 터칠 것 같아 저거 한 방에 죽는단 말이야 됐어 닉 판단아 나 찾아와줘 저 닉띠 저거 죽는데 아이고 어헤헤헤헤헤헤헤 다행히 깜짝이야 간다 알겠지? 근데 비행기는 1회용인데 아니야 전사가 허락했다고 조용히 해 같이야 줘 아까 여기 올라오느라 다 썼거든 이따봐 이래 내가 먹었어 달달 무슨 달 달달 무슨 달 달달 무슨 달 루인처럼 둥근 달 그게 바로 무슨 색 파란색 저 형은 얻은 것도 없는데 통화를 끊었어 안녕 여보세요 콜라 마시고 있는데 있었네 좀 이스만 마셔요 응? 이스만 마셔요 차미슬? 그놈이라고요 그놈이에요 차미슬? 라임이 잡아요 님은 응? 라임이 잡으라고 나 라임이 잡으라고? 어 님이 아니라 라임이를 잡으라고? 어 님 파란색이잖아 님 보라색 아니에요? 아닌데 보라색 아니라고? 아니라고 보라색인 줄 알고 님 죽이러 갈려고 했는데 아 그래? 응 나 죽여볼래? 아니 왠지 죽이면 안될 것 같아 라임이 잡으라고 라임이 레알 라임이 잡아? 레알 라임임 님 무슨 색인데 내 루룬을 걸고 말할게 루룬 응? 내 루루니를 걸고 말할게 루루니 루루니 아 이름이 루루니야? 아니 루루니야 루루니야? 루니바루니라고 아이고 빨리 참 꼼틀꼼틀 그 녀석 참 매력있게 생겼네 빨리 내가 너의 색을 맞았으니까 내가 라임이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 아니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 빼야 라임이가 나 라임이한테 내 색 얘기했구나 아니 라임이한테 내 색 얘기하고 나보고 지금 라임이 잡으라고 하는 거지 저 못 믿어요 저 못 믿어요 진짜예요 양털 꼬리 잡게 하다보면 의심병이 생겨요 저 진짜예요 라임이 어딨는데 라잉고 있으려나? 걔 갑옷도 안 입어서요 아하 그렇구나 내 몸이 많이 허약하겠구나 라임이에요 보라색 보라색이 라임이라 일단은 님은 그러면 무슨 색인데 아니 님은 님 색깔 하나 알려주고 제 색깔하고 자기 죽은 색깔까지 알아내려고요? 아니 님 봐봐요 님이 보라색일 수도 있어 응? 응? 야! 아이 그러면 루이님 저기요 아이 색구가 짧아 보자 예 잠시만요 네네네 흐흐흐흫 흐흐흐흑 으흐흐흑 으흐흐흐흑 으흐흐흑 으흐흑 으흐흑 쯌 왜? 아 아 아 아 오케오케 으흐흑 됐스 어 말해봐 어 아무튼 여님 어 어 어 잠시만 어 님이 보라색일 수도 있어 야 지금 응? 지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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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랑키 형이 지금 라임이 죽이려고 하거든 음... 죽여라! 죽여라! 랑키아 형 다르게 죽는다 와아아어울 라이... 라임이... 라임이가 랑키오파에 죽은거야? 예엏vard 라임이가 랑키오빠 죽인거지? 예에에에이 어?! 어! 라임이가 랑키오빠 죽은거지? 음... 자, 랑키영 지금 미쳐나가면서 비행기를 벽에다 쓰고 있어요 봐봐 봐봐 님은 노란색이겠네? 노란색? 맞아 생각해 알았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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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간다 이런 범죄같아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내가 일단은 상황 설명을 해줄게 자 아니다 내가 형 죽어서 그냥 알았어 알았어 얘기는 하고 죽자 마지막 변론 오케이 아 잠깐만 내가 내 손으로 죽여줄게 형 오케이 파다지 죽는 사람으로 났잖아 아 오케이 빨개 뭔 색깔이지 빨개 뭐야 빨간색 파란색 뭐야 이 형 뭐야 이 형 뭐야 이 형 팀이 다 있다구야 내가 봤을 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거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여기가 이어 랑케형이니까 죽었으면 내가 라이미를 피해야되네 와우 스폰 판다 재 Oi 약 실패 스폰 칼 질 다 줄 거잖아. 안녕, 저거. 뭐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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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헁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핫 하 너무 더 낮춰야지, 시월땜 이랄수고 이랄수고 서아지한테 이랄 거야 비행기, 비행기 안 주고 죽소 줬어요 지금 라임이, 라임이가 안들어져요 라임이 사라졌어? 라임이 롤중이래 빨리 라임이를 롤에서 데리고 롤중이래? 나도 지가라 죽겠지 누나 누나 아니 차라리 라임이를 빨간색으로 하고 그냥 닫지야라 어디서 롤중이야 라임이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라임키를 다시 하자고 노노노 그건 안돼 그건 안된다고? 응 아이씨 그니까 그러면은 보라색을 빼고 그럼 아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비행기를 줘 뭐? 나에게 비행기를 줘 꺼져 왜 죽이랬잖아 뭐요? 죽이랬잖아요 어떤걸요? 비행기요 아 주... 그거는 펀나바리 줘야죠 알아서 알아서 오지 내가 되게 뭔가 이상하게 된 기분이 있네 아니 아이 비행기 내더라고 아 뭐 그참 비행기 좋아 그럼 제안을 하나 하지 죽순 64개를 가져오면 비행기보다 더 좋은걸 주고 있어 아니 나한테 지금 필요한건 비행기라니까 응 비행기보다 더 좋은거 있어 전투기 아래? 응 한번 누르면 저기 맥끌까지 날아가 아니 그건 아니고 비행기보다 훨씬 좋은걸 믿어봐 어때? 알아서 오케이 다 모으면은 전화해 오케이 본격 마크의 RPG화 우와 타임이 개지림 본격 마크의 RPG화 월 오오오오오오오 저 강아지 맘에 들어 제가 마우스 클릭 딱 네번으로 죽순 죽순 64개 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를수도 있는데 저희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딱 마우스 클릭 한 네번? 이 정도로 죽순 64개가 쫘라라라 어 네 방금 강아지가 짖어주잖아요 네 그거 판다버리 개소리라고 그 강아지가 대신해주네요 아니 저건 동욕조 개소리? 왈 막 이러면서 하나 되다 모았어요 벌써? 예 마른데? 닌 죽순 많은데 있잖아요 거기여 아 거기 까먹고 있었다 쟨 죽순 농사라도 시킬려네 뭐라고 에휴 일로와 얜 뭐야 으쌰 오케이 자 받고 여기다 상자를 두고 얘 뭐예요 몰라요 먼저 이거 가져가요 이거 잠시만 필요 일이 많지 아 나한테 쓰레기를 먹였었지 쟤가 여기 넣어두는가 응 와 레알 이런것도 있어? 응 잘써 누르면 어떻게 돼? 잘써 오 오지 되게 시끄러운 쓰레기를 받은 것 같은데 네 오 오 오 저 진짜 시끄러운 쓰레기다 자 이렇게 되면 라라가 가색일 수도 있죠 숱 통을 왜 안 받아? 뭐지? 뭐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모른색이 노란색하고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닉도니 아니면 라란데 노란색이 닉도니 아니면 라란데 닉도니 아니면 라란데 닉도니 아니면 라란데 닉도니 아니면 라란데 라란데 얘 노란색 님 와세요 님 뭐가요? 주황색 노란색 아아아 죽어도 되겠다 어? 아싸 게이드 너 무슨 색깔인데 초록 너 초록이야? 응 이미 보라색인건 알고 있어요 아우 제 보라색인거 어떻게 아셨어요? 에이쉬 이겼네 에이쉬 니 또 뭐야 니 초록색이지 니 띠가 노라색이야 니 띠가 노라색이야 아 진짜? 에이씨 와 사스가 손가락을 해 안해 이제 안해 알아서 아 낚였잖아 와 재소 이거 유명한 재소 유명한 수준 그럼 이하니 이하니가 탈락이라고? 하 탈락이구나 그러면 남은 사람은 이하니하고 나뿐이야? 나 뭔짓 했다고 예 얘 님 따자마자 죽으셨네요 예예 님 살아남았죠? 네네 제가 다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 말할게 있어요 얘가 살아있는데 누가요? 라임이가 얘 죽은 줄 알고 로라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탈락이야? 어? 아니 아니 괜찮다고 왜냐하면 내가 노라색이잖아 내가 뭔색깔인데 너 노라색이잖아 뭐 개소리야 아니 너 주황색이잖아 어 웃긴거 뭔지 알아? 어 라라가 님 보라색이죠? 이러더니 갑자기 니가 너를 죽여 아니 내가 애들한테 다 주황색을 속이고 다녔어 근데 니가 주황색이더라고 내가 노라색이니까 내가 그 개가 된거야 그냥 쟤는거 하나 많이 죽어? 응 라라랑 통화중이였어 응 저분 누구지않아 아 저분 주황색이지? 아 죽어도 되겠다 내가 라라 너 뭔색인데 초록색 이러더니 라라 탈락 아니 라라가 믿더라고 그니까 제가 뭐지 대충 내가 한 두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알았으면 다 아니던 상황이었는데 난 형 그때 싸운거야 난 형 난 형이 죽은거지 난 그냥 빨갛으니까 한 명이 초록색 이끄 아니야 응 근데 그게 나라야 내가 노랑색인데 음 어 어 미안해 어 우와 우와 판다발 진짜 나한테 쓰레기를 줬어 님 저죽이면 안돼요 어 어 저기요? 님 하하하하 님 저죽이면 안된다니깐요 생각하니까 그러네 님 어 어 어 그냥 너 내 손에 죽자 응응 여러분 멋있게 죽자 멋있게 어때? 저 저 살아있거든요 자 니 어차피 니 탈락이야 어 알아 알아 나한테 멋있게 죽자 그냥 싫어 야 다시 좀 멋있게 멋있게 편집해줄거임? 도망가 빨리 자 님 또다 빨리 벽으로 가 벽으로 님 돈 탈락이라고 됐어 야 님 돈 나 봐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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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자 닉도나 너 도망갈데가 없어 어? 너 도망갈데가 없어 어 어 어 어 어 싫어 왜 안맞냐 나 죽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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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의악하고 쓰러지라고 흠 아 우리한테 이거 있지 뭐야 살증 왜 부친거야 하 하 하 아 아 오케이 이거 업머가 하고 하 어디야 흐흐흐흐흑 아 아 뀌었어 이거 못맞추냐 몰라 안 맞네 줌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맞아 아 아니 원래 가지마 아 나 이거 아 아 안돼 안돼 형 형 형 한 번 더 해줘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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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죽은 목숨이라니까 아 쓰바 멋지게 이기된다 이미 짜고 쳐도 이기기 전략인데 야 라임아 응? 좀 멈춰봐 우리 둘이 남은거잖아 응 그전에 니 또 이따 봐 응 얘한테 잠시만 얘기해줘 응 응 딸 말해 나 죽이고 싶으니까 잠시만 응 아 응 응 야 판다발 응 너 당장 이거 전투기 빼고 나한테 빨리 비행기 내놔 아 싫어 얼마 있으면 전투기에? 내 껄리 ㅋㅋㅋㅋ 싸워대 야 이거 렉 겁나 신경이군요 이거 뭐야 전투기야? 아 이거 건들지 말아봐 이거 렉 걸려가지고 내가 바꿔야되거든 이거 전투기 얻었어? 이거 니 집 저 판다발이 아이 판다발이 그냥 싸울게 그냥 싸울게 쉬워 덤벼 야 너 조준하 뭐야 뭐야 저만 형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아 맞아 나 갑옷 안입고 있지 않았냐 어 나도 갑옷 안입고 있었잖아 맞아 나 닌터미한테 죽고나서 갑옷 안입고 있었구나 게이드 게이드 내 아이템 건들지 말아봐 왜 형 아이템 엄청 많네 그니까 그냥 건들지 말아봐 왜 왜 피가 얼마다냐 이거 한 칸 한 칸씩 다는데 결국 안죽어? 형 전투기 한 50발 쏴야지 죽을거 같은데 50발 넘게 쏴야되 진짜 데미지가 엄청 안들어가 흉흑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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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무 흐흑 흐흐흑 upstream 자 이렇게 흠 양털 꼬리 잡힌 제가 우승하게 됐네요 스바 네 일단 쪼쪼 통화방으로 넘어가죠 스바 스바라시오 일단 엔딩을 찍죠 마지막 쪼쪼 통화방으로 오세요 아 죽어라 오케이 총수위 들리죠? 마이크 어떡한거에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양털 꼬리 잡기 승자는 라임이고 마지막이 제일 허무했어 내가 뭐한거지 이번판은 내가 뭐했는지 모르겠어 다음부터 뭐했는지를 좀 연구를 해보면서 해야겠어 네 여러분들 양털 꼬리 잡기 여기까지 승자는 라임이에요 축하해주고 야임이 축하하구요 난 뭐한거지 자 마지막에 추첨과 즐거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댓글 한 번 정말 부탁드려요 녹화를 총리합니다 빠빠 퐈공사 및 실리콘 남편